포니샷 여보 오사TV 야 requires 야야야야야야야야 profits 내 основ은 뭐 라 objective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가셨네 아냐안가 안 가 엄마가 부끄럽지 Secondly 애론라 천 천 천 어디가 아오 ㅅ 가 신 내가 내꺼 좀비됐어. 보면은 좀 잡아줘라 이거. 안식을 내려줘라 좀. 아 진짜 이씨. 또 그러면 큰일나는데. 차가 하늘로 솟았나? 아까 범고 때문에 날아갔어. 그림장 그대로 있네. 여기 서있겠지? 응. 오케이 오케이. 어? 박은거야? 아니야. 박았어? 소리 났는데? 박은 소리? 지금 약간 차 찌그러진데 펴지는 소리야. 햇빛 받으니까 이제 열받아갖고. 뭔 소리야 새벽 6시 50분인데? 여기 하천 너머에 보면 마을 있잖아. 조그랗게. 그런 쪽으로 가면은 시내로 진입하기도 편하잖아. 삼각형 하나만 먹어도. 그니까. 들락날락 하는 거 다리 쪽으로 갔다가. 뭐야 뭔 소리야. 어? 누구 갔다. 어? 차 안에서? 야 잠깐 내려요. 일단 내려봐. 잠깐만 여보 내려봐. 시체그런 액이 있냐 혹시? 좀비 좀비. 마룬님 아냐? 어 맞는 것 같아. 비켜봐. 차 좀 빼보자. 아 저 밑에 있다. 저 밑에. 야 떨어졌다. 저 밑에. 마룬님 미안해요. 아우 이러하지 마요. 아프잖아요. 누구 물리는데? 잠깐만 됐어. 존나 물렸다. 야 따뜻하다. 와서 불째 빨리. 야 둥글게 앉아봐 그냥. 저번 저번처럼. 아 계속 오는데 준비? 됐어. 그냥 불째 그냥. 물리면 그냥 운명이다 생각해. 썸네일은 땄어. 됐어. 아이 성공이라고 합시다. 자 아무튼 이렇게. 하드서바이벌이라고 저희가 나름 명칭을 정해갖고. 목표를 정해두고. 긴 그 여정을. 계속 했었어요. 자. 로즈우드에서 시작을 해갖고. 계속 이제 생존을 하면. 잠깐만. 아니 좀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. 예병. 누구 있는 거 안 보여 지금? 잠깐만. 아이 좀 살려줘봐 좀. 나 지도 봐야 돼.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. 우리 자면 안 돼 근데. 우리 큰일 났어 지금. 어? 이럴 때 아니라니까. 수면 자 없나? 지금 50분이야. 야 잠깐만. 아 씨. 오늘이잖아. 아 진짜 조졌다. 잠깐만. 큰일 났다. 나 못 뛰는데? 나 어떡해? 위로 올라와. 야 불 좀 붙여. 불 불 불 불 불 빨리 불. 비켜봐 민혁아. 거기서 비켜. 바닥 깔 거야. 바닥 깔 거야. 일로 오지마. 뭐야 그쪽에도 계산 있어? 여기도 있어. 지금 거기만 막을 게 아니야. 여기 막아야 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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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. 막아야 돼 막아야 돼. 아 어떡해. 안 돼. 아 미안 이건 안 된다. 야. 야. 고요. 아 치사하게. 나 왜 안 대보고 들어가는데. 아니 니가 따라왔어야지. 그걸 어떻게 챙겨요. 나 고기 막고 있었잖아. 내가 올라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일로 뛰어왔어야죠. 으음. 마루님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. 역시 빨라. 상한 판단이 지린다 야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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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어어. 어떻게 왔냐. 어떻게 왔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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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잠시만. 그렇지 바닥을 철부. 그래. 그렇지. 바닥을 철부하여? 들어오면 바로 떨어지게. 오케이 나이스. 야야야야야. 문 두들긴다 야. 야 잠깐만 이거 근데 뛰어와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얘네.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. 와 들어와. 들어와 이씨. 눈빛님 어디갔어. 아 왔네. 오케이. 이동하면 되죠. 일단 그랜드어 와이오몰로 이동할께요. 아 운전하고 있는데č 술먹으라고요? 아 안되지 이거 컨트롤 진짜 안된다니까 어 잠깐만 여기 사람들 있다 헬로 당신의 요정이여 차 끌어줄까? 차 퍼 뒀잖아 빼을꺼? 내려 내려! 내려 내려 X뒀다 X뒀다 야 잠깐만 내려 X뒀 내려 안 내려줘 X뒀 안 내려줘 X뒀 차에서 안 내려줘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아 잠깐만 야 차 어디갔어?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3명 다 내렸어 너무 못 내렸어 나 못 내릴뻔 했어 야 난 여기까지 야 이거 X뒀 나 여기까지 그래도 끌려왔어 나는 X나 연타했거든 나는 야 근데 야 왜 거면 어디로 날아갔냐 근데? 안 보인다 얘 미치겠네 아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민혁이가 코마에 안 빠졌으니까 다행이야 야 들어가지마! 들어가지마! 들어가!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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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류탄 없냐? 아 씨 여보 가 자기는 가 민혁이랑 날아갈게 뭐야 내 뒤에 누구야 좀비 아니야? 아 진짜 좀비 있네 어디? 방 안에 있어 방 안에 여기 아 그래? 나 지금 여기 좀 여럿 씨 여기에 상탈 가방 메고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...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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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물렸어! 물지마! 아! 물렸어! 형이 미안하다 아우... 내가 판도로의 상자를 열어버렸구먼 아... 얼굴로... 얼굴로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아 이 새끼 어떻게 하냐 이거? 뭘 얼굴로 먹고 사는 캐릭인데 큰일 났네 뭘 왜? 오줌아 이 새끼야 뭐 하려고? 아니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지랄하고 있네 너 없는 데서 죽을 거야 기참한 치어로 많이 하기 싫어 아 준비가 따라와 아 20%야 아주 치명적인 부상 상처가 몇 개야 빈사 직전 간다 너무 알몸으로 죽기엔 좀 그렇잖아 나 간다 저 새끼 뛰어보는 거 봐 저 새끼 밟는 거 봐 나도 죽으셔 이거 안죽어? 이렇게 이거 왜 안죽어? 왜 안죽어? 야 쿰이 일어났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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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물어 말이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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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그렇지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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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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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물어 귀여워 끝까지 쳐가 저 새끼가 물어 마루님 쳐다보고 응uru어 아 나 울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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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 씨 아 너무 팬티빨으로 그리지 맙시다 아 더러워 아 개더러워 나도 임종훈 해야될거 아냐 가방도 못 뺐는데 아이고 그릇 다 갖고와 그릇으로 퍼오러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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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갖고와 도둑놈의 새끼 진짜 아 진짜 뭐야 나 그릇 들고 있거든 저기 옥상가서 라면 아 보지마 라면은 원래 밖에서 먹어야 돼 추위에 떨면서 원래 물놀이도 하고 다들 나와 빨리 원래 라면은 여기 와봐 여기 캠핑 기분 나잖아 다 와봐 아래층 내려와봐 라면 들어간 채소수프라고 써있네 어 특성마다 그게 있지 않아 음식에 대한 것도 라면 하나만 했는데 아 이런 이 야 야 야 내려 토해 빨리 뱉어 안 뱉어? 뭐 널 먹고 있어 아 나 4분의 1만 먹고 있어 총뚜지마 진짜 어 뭐야 없잖아 라면 좀 없다고 총을 쏘냐 야 야 야 아우 누워 나 어디갔어 헐 야 야 야 야 야 아 아 핀볼을 하고 자빠졌네 미친 야 야 야 야 야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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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사이렌 경강등 깨진거 아니야? 아니 야 그렇진 않아 어우 앗 야 어디갔어 우리가 때려서 저렇게 된거야? 아니 아니 마루님 좀 가만히 있으러 와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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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일로와 야 야 이 미친 야 야 야 야 어떻게 된거야 야 어떻게 해 야 망했어 내려오질 않으시는데요 야 안 내려 야 야 나 시동 껐어 지금 야 야 야 큰일났어 어 내려와 헉 어 아니 얼마나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그만 아니 씨 야 사망 야 개같이 차가 안 움직여 어 어 죽었네 보통사고로 사망 어 야 야 야 야 나 밀면 안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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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어 시동 꺼진다 잠깐만 시동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야야 야 야 아우 이 엠병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야 아 그래도 안 애들 하여튼 그러고선 내지 친구랑 같이 걸어 갖고 친한 놈이랑 같이 갔어 오!... 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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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차덕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.. 욕전에 집중아났어 내가 잘못한게 아니잖아 이거는 음 깝라노 선생님 아 이런거 욕심부리면 안되는데 미안합니다 일단은 야야야야야야야 emer강 Sehr question 잠깐만 내려요 내려요 야이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 야 야 이 아했쌰 사장님 왜 그러고 있어요? 차가 전복됐 어여 아이고 아 이거 이거 핑차이야 이거 예전에 대구 때랑 그때 차끼리 겹 잘못 부딪히면 저렇게 됐거든 지금 불안했거든 아 미치겠네 일단 정리 좀 하셔봐 어 정리 정리하고 일단 합시다 아 이거 차 큰일 났는데 아이씨 아 근데 큰일날뻔있어 지금 이걸 좀만 더 깊었으면은 우리 알지 전에 나 날아가 죽고 막 그랬잖아 그때도 너였잖아 이색기야 어 된다, 된다, 된다 아 근데 이거 왠지 불안한데? 그래 내려 알지, 왜 그러는지 내 해 볼게 어? 내려 내려 내려, 일단 내려 이렇게 해.. 잠깐만 해놓고 나 MsW 야 어디 가? ила ㅎ 어디 가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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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를 뚫고 간다고 야 hoping that 지금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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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아 이거 가능성이 있어 이게 근데 얘는 트레일러가 아니라 비빌 수가 없나 하나 걸쳐놓고 밀어볼까요? 미녀가 그 앞에 대봐 차를 밑으로 차를 내가 넣어버릴게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대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 ㅆ 어 들어왔다 오오오 야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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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아 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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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야 풀어야 돼 야 어디 가 아이 준비 아이 ㅆ 안 보여 아 야 섰어 섰어 아 잠깐만 이상한 야 차 터지겠다 야 풀어봐 풀어봐 풀어야 돼 됐다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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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탈탈 탈탈탈 그래서 이거 차를 앞으로 살짝씩 꺼내놓고 은심차로 다시 해놓고 가야 그래서 그거 한다고 쓰렸구나 그렇군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더 돼야 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너 뭔데 아오.. 나.. 나.. 나 이거 현실이었으면 봐봐 지금 하반신 마비야 아.. 네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OK 왜요 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화성간다 화성 야 큰일 났다 야 Claude 저 레이미로 이륵합니다 아STP 오오옆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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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가 이렇게 욕이야? 야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어 왜 이래x3 저 올라가 왜 야야야 이게 운동 시작이다 진짜 야 미쳤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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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야 밑에 있지마 밑에 있지 말라고 깔린다고 레이님 죽겠다 레이님 죽겠다 아니요 저 내렸어요 아 내렸어요x4 어 내렸어 아 다행이네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야, 분리해야 돼x2 아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차 도질 뻔했다니까? 그래도 내린 다음에 돼서 다행이네 아, 처음 봤어! 저렇게 이륙하는 거는 진짜! 그러니까 어우, 엄청 이쁘지? 단보공처럼 생겼어 이래봬도 여자야, 왜 이래요? 나 이따가 나 거기 도착하면 옷 갈아입을 거야 홍일점이네? 어 오빠들 잘 부탁해요 어우, 싫어 야, 사탕 먹어 사탕 먹으라고? 박하사탕 씹 먹어, 그거 쏟아준 거 같은데? 먹어, 그거 야, 금 씹어, 금 금 금 금 옛날 사람이야, 금 금 야, 과자도 하나 먹고 아, 그만 줘 아주 귀엽게 생겼네 뭐? 아버지가 망한 책 하나 사줄게 자 아, 많아요 받아 인마! 사양하지 말고 의뢰 주면 그냥 받는 거야, 그거 디마 아니고요 저는 어엿한 소녀거든요 아, 씹 어딜 봐서 바지도 막 아유, 지금 소녀오잖아요, 소녀 지금 아, 옷 갈아입느라 그래요 뒤돌아서 계세요 야, 자 다 큰 처자가 아무 데서 훌떡훌떡 벗고 그냥 아유, 할아버지만 안 보면 제가 뒤돌아계세요 아, 그거 진짜 주책이네 자, 이거 받아 와잇! 돈을 뿌리고 있어, 미쳤나봐 아, 진짜 아, 그러니깐 내가 치마를 아까 안 챙겼구나 무게 때문에 아, 옷 다 찢어진 거야, 막 가슴팍 너무 활짝 오픈인데? 아니야, 오픈한 거야 활짝 이렇게 해야지, 섹시하다고 너무 찢어졌잖아요 오빠들이 좋아한다고 얼마나 지금 이뻐요 그거 좀 여며요, 여며 어? 네 입이나 여리세요 하하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yo, 체결 안 했어요? 쭈쭈